한국국토정보공사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시민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다시 상담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송태경 사무처장님을 직접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면서요? 네, 엄청납니다. 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보도가 두 번 나갔잖아요. 후원금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8억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과로해 죽겠습니다. 단순 상담 빼고요. 전문적인 전화 상담, 하루 서너 건 이상 해야 되고요. 제 머리를 완전히 쥐어짜서 꼼꼼히 분석을 해야 해결 가능한. 전문적인 방문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난 수요일하고 일요일 빼놓고는 계속 해왔고요.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고요. 아마 3, 4월, 지금 추위로 보면 5월까지는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최강일 PD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사무처장님을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방송 인터뷰나 출연을 하신 적은 여러 번. 많이 했죠. KBS, MBC, YTN. 그런데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받으신 후원금은 앞으로 어떻게 우선적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민생연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를 대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고요. 지금은 혼자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은 혼자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 담당해 주시면서 외부적으로 보조적인 도움을 주시는 퇴직한 활동가들. 그게 전부인 거죠. 주로 무료 봉사를 해주시는 차원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다 떼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으니 아마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신 것 같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무초장님께서도 제대로 된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계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잖아요? 16년 됐죠. 네, 오죽하면 도둑이 갖다가 5만 원을 그냥 놓고 가는 게 있거든요. 네,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내가 사체를 썼어요. 간단하게 메모을 안겼는데. 훔쳐가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불법 사체에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데인 줄 알고. 소감금 한번 메모 하나 하고 5만 원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도둑이 들어와서 보기에도 허름하게 도와주고 계신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티셨을까 싶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런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고요.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내 이웃을 벼려하는 사랑의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유독 강한 편이죠. 우리 외할머니나 어머니 역량 때문에 남들보다 좀 강한 사회적 사랑에 대한 감성을 갖고 있고요.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했을 뿐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당장 죽어가는데 누가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이 불법사체 영역은 저밖에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거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베풀었던 거를 이제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많이 돌려받았죠. 불법사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순자산액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불법사체 시장 가장 큰 문제가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합법 위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가 순자산액 제도입니다. 자본금 아니고요. 자본금 제도를 하게 되면 등록한 다음에 곧바로 깡통 자본 만들어서 돈 다 빼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자산. 부채 다 빼고 순자산액. 예컨대 3억 원 이상의 기준을 정해서 이 이상 갖지 못하면 등록도 못하고 등록을 해서 영업하는 중이어도 등록 취소해버리고 재등록도 못하게. 그러면 중견 대법체 이상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관리감독도 아주 쉬워지고요. 국민적 견제 감시도 아주 쉬워지고. 그리고 특히 경찰이 다른 것은 다 불법이니까 가볍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체 시장 아주 쉽게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사실 민생연대의 최종 목표는 민생연대가 없어도 괜찮은 사회. 사회 구성들이라면 누구나 더불어 풍요로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구속도 없이 자유로울 수 있고 지구자연과 더 나아가서 우주자연과 유기지로 공존할 수 있는. 민생연대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꿈입니다. 그 날이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